한국 스포츠 경제 양지원 기자 그룹 호텔 신지가 김종민과 함께한 근황을 알렸다. 신지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샴 느낌이 좋아 응원하러 와준 샴 미더님 눈물이 날 뻔했지만 결국엔 샵 신지 아니고 샵 있지 그래도 든든하고 고마워 회사츠. 곧 샵 인기가요 시작합니다. 샵 콜테 샵 김종민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신지는 이날 방송된 SBS 인기가요 대기실에서 김종민과 장난스란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앞서 신지는 지난 8일 신곡 느낌이 좋아 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. 느낌이 좋아 렛스큐 유호는 싱지의 허스키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레트로 장르로 복구와 현대적인 일렉트로닉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. 사진 신지 인스타그램 사진 신지인 사진 rhythm μ 사진 사진